이렇게 하는데, 토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으응,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오랜만에. 나는. 이렇게 달라드리고 말아서. 그리고 근데, 어 오케이. 어 그만 그만. 어 됐다. 이런 정도인 거예요. 진짜 너무 한마디만, 눈만 제발 이렇게 마주쳤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토니 씨가 많이 취해서 이제 먼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셨나? 그리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처음으로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렇게 눈숨을 살짝 하시면서, 희준이 눈이 이쁘구나.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그 얘기 했어요? 아 진짜요? 많이 취했어요. 확실히 그 얘기예요? 네. 눈이 참. 너는 아닌가. 너 뭐야 이런 거 아니야? 너 뭐야 이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진짜로. 너 참 눈이 이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예쁘죠? 우리 씨가 눈은 예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이제. 당신 턱이 이뻐요. 아무튼. 야. 정말로 눈이 이쁘게. 예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제 뭔가 나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고, 저도 누나에 대해 팬이었어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너무 기대에 찼는데,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아이돌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아이돌분이, 그냥 옆방에 놀러 오셨다가, 이제 선배님 있다는 얘기를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그 아이돌 팀에 가장 잘생긴 분이었어요. 누군데요? 태사자의 형준 씨인가요? 아니요, 친하셨잖아요. 왜? 아니, 같은 사무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같은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NRG가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그 제가 MC를 보는데, 그때 태사자하고, NRG하고 같이, 라이벌이었는데, 아무래도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사무실이. 같은 사무실이니까 소개를 할 때, 태사자는 앞에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아, 뭐 올해 가장 뭐 어쩌고 빛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태사자와 NRG입니다. 그냥 그때도 NRG였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되게 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표가 나니까, 왜냐하면 저도, 누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냥 희선 누님을 정말, 아니, 여보세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냥 누나라고,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한 살은 아닐걸요? 한 살이야. 한 살이야. 되게 나이 많은 쪽 같으라고. 아니요. 데뷔를 되게 늦게 해서, 애기들인 줄 알았어. 그럼요. 뭐 애기야, 한 살 차이인데. 아니야. 아니, 저 똑순이야. 왜 이래. 똑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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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좀 아팠던 게, 원래 희선 누나하고 저랑 같이 그, 데뷔 동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연 선생이라는. 어, 아까 그 얘기 했었어요. 같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요? 이정재 선배님이랑, 아, 드라마 많이 했네. 같은 반. 아, 같은 반 학생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동창이야? 공연 선생이? 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정재 선배님한테 공 던져! 뭐 이런 거. 어머나. 아, 동창이래. 정재 형님 원찬을 딱 받고, 뭐 이런 거는 한 번 했었는데, 거의 말은 없었죠. 아, 그래. 아, 그럼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 그때 인기가요 할 때 그러면, 공연 선생 같은 반이었다고. 근데 그렇게 까지하게 또 너무. 나 공 던져야, 공 던져 이러지 그랬어. 나 공 던져야, 공 던져. 아, 그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김희선 씨도, 어려가지고. 어리고 또, 우리 애들이다 보니까, 친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애들 시기가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MC들 돌아가면서. 나만 이럴 수 없어요. 아니, 계속. 자, 이번 풍문 누굽니까? 천명훈 씨 풍문인데, 아, 이게. 이번에는 좀, 이게 웃자고 내놓은 부분이 아니에요. 음. 지금 이 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명훈. 핫재까달지. 퇴출 위기. 멤버들에게 미움을 사서, 교체 수순을 갖고 있다. 아, 글쎄요. 아, 근데 진짜인가 보다. 왜냐면 나머지 4명이 애써. 애써.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에이, 말도 안 돼. 이런데. 글쎄요. 거기 약간 떨림이 있었어요, 다름이. 그게 아니라, 아, 바람 잘 잡네. 그죠? 나 깜짝 놀랐어요. 약간 연기자가 좀 다르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핫재까까지는 뭐 그런데, 알지는 약간 좀. 그런 거 좀 죽잖아. 그게 약간. 아, 그거 정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